오늘 보여드릴 방은 중동에 있는 버팔로라는 곳입니다. 3층이어서 굉장히 밝고 그런 환한 곳이지만 조명이라든가 어떤 도배라든가 오래된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조금 주인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확실한 것은 이렇게 문이 방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실 공간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베란드 공간도 보실 수가 있고 창문 또한 환하고 큽니다. 가격은 믿을 수 없게 1500에 10만원 또는 2500에 5만원 되는 겁니다. 빈방전 co.kr에서 버팔로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